네, 서울 성북을 추신 기동민입니다. 후보자 현안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씀을 주셨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현역 의원으로서 국바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진실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새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개각되었습니다. 400여 차례 압수수색, 대통령까지 나서시고 여당인 국민의힘, 법무부 장관, 검찰, 총동원에서 열심히 수사했지만 사실상 완패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변인이 뭐라고 논평하신지 아십니까? 개딸에 굴복한 법원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료하면 기동민 의원님, 제가 현직의 의원님에 의견을... 거침없이 말씀 주셨잖아요. 타당한 접근입니까? 적절합니까? 이런 논평이? 제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적절합니까? 국무위원 후보자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적 판단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판단은 하지 않아요? 아니,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집권 여당의 대변인이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개딸에 불고판, 법원 판결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이 없어요? 적절합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평가하시네요. 그럼 과거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시만 씨와 6437기 동기자. 네, 그렇습니다. 친합니까? 친합니다. 지금부터 만납니까? 네. 결혼식 때 함진아비 말 역할까지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히 친한 거네요? 그전까지는 안 친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누나회의 멤버이시기도 하십니까? 누나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없습니까? 네, 완전한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뭐, 그거 나온 이유는... 37기에 중장이 8명이 진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대장이 3명이나 나오셨죠? 그리고 특별히 지난 신원식 장군께서도 주요 보직들을 다 거치셨고, 여러 가지 구설들도 있었고, 이게 박지만 전 회장과의 어떤 친분관계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보다 훌륭한 동생이 많아서 세 분이 대장이 됐고, 저는... 중간에 차별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유승민 전 대표, 지금 만나십니까? 안 만납니다. 왜 안 만납니까? 유승민 대표의 관계를 제가 여기 말씀드리기가 그건 적절치 않은데... 판단은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 후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뒤로... 그때 그 처음에는 판단했는데, 최근 1, 2년간 저하고 정치적 생각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해서... 아니, 유승민 대표의 안보특별위원장도 하셨고... 정책본부장까지 진행하시면서 한때는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 후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유승민 대표가 잘 안 나가서, 잘 못 나가서 안 만나시는 거예요? 세관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물어보겠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 친합니까? 네, 친합니다. 네, 친합니다. 그리고 합참 작전본부장도 하셨죠? 네, 제 후임자로 했어요. 그다음에 후보자, 후임자로 수방사령관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세관에 의하면 이분의 추천에 의해서 국방부장과 후보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요?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네. 또 더 나가보면 이번에는 형님이 하시고 다음번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떠든다는데 사실입니까? 그게 말로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네. 가짜 뉴스가 생성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짜 뉴스라고 단정을 하셨으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김용현 처장과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국가안보 분야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와의 각별한 인간관계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당연히 이분이 중간에 뭔가 역할을 했지 않았겠냐. 이런 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되는데 추론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지 않으세요? 뭐 호사가들이 그렇게 풀 수도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래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히 박한 평가를 하셨었잖아요. 다시 못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후보자 시절에 그리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대단히 박하고 인색한 평가를 갖고 계셨잖아요. 후보자께서. 그것도 부정하십니까? 한때는 유승민 대표가 확인했듯이 군 미필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유효합니까? 아니면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 그 생각은 유효하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군 미필자니까 뭔가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는 거네요? 유효하시다면? 아니. 그것만 볼 수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을 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김영현 경호처장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완전히 가짜 뉴스예요? 매개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승민 대표하고 그렇게 친했는데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이제 그렇게 비판에 맞이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로 발전했기에 지금 일국의 현역 신분의 의원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존경한 기동민 의원님 질문을 다 하시고 제가 설명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중간에 말을. 그러면 전광훈 목사하고는 친합니까? 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용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장수입니까? 용감한 장수예요? 왜 그런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용장이라고 한 평가를 했는지는 아이고. 워낙 많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200개의 말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후보자께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억울하시겠지만 박지만에게는 박지만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승민에게는 유승민이 원하는 모습으로. 전광훈에게는 전광훈이 원하는 모습으로. 윤석열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모습으로 충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국민들한테 충성하는 신호원식 후보자를 보고 싶다. 이런 주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하겠다고 하는 지동민 의원이 충정어린 제언에 대해서는 제가 100% 수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있는 여러분을 언급하면서 맞췄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건 감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 보일 수 없으니까 제가 참 답답합니다만 저는 우리 기동민 의원님께서 3년 반 동안 저를 지켜봤는데 제가 그 정도로 세파에 여기가고 저기가고 한 모습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평가하셨으면 제가 잘못이 있다 부득의 소치로 보고 앞으로 그런 한 점에 의욕도 안 되도록 행동에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김원식 후보자들에 대해서 상당한 평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건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세계안에서 이런 질타와 비판과 평가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 장에서 후보자들께서는 감추지 않고 명배명백하게 사실대로 말씀을 주셔서 국민적 공위를 도예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 독학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독학의 답변은 안 되죠.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 실화 소설 세븐 스캔들. 장작 6개월간, 54차례, 7시간 30분의 통화와 300통의 메시지에 이명수 기자에게 이중 스파이를 요구하는 김건희의 언론 포석과 국민들이 경악할 놀라운 세계관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누나한테 가면 얼마나 좋은 거야?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이렇게 줄 수 있지. 연구인 김건희에 대한 검증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김건희의 거듭되는 보복 경고를 감수하고 국민의할 권리를 위해 녹취를 공개한 이명수 기자. 하지만 정파와 언론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녹취록 검증이 왜곡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바로 7시간 녹취록이 반드시 모든 국민 앞에 재검증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븐스캔들은 서울의 소리 홈페이지와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